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수재화분 인사드립니다. 커다란 화분에 그림을 넣어볼거구요. 그리고 조각을 해볼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채색영상도 준비해볼게요. 이어서 왜냐하면 시간이 화분이 말라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요. 일단은 제일 먼저 대부분 바로 조각을 하시기엔 어려우시죠. 지금 제가 쓰는 종이는 트레이싱지라고 해서 기름종이 같은거에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그림을 먼저 넣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만 상상으로 하는거 가지고는 그림이 제대로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보구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베끼면 되는데요. 문제는 평평한 면 같은 경우는 베끼는게 쉬워요. 근데 제가 요번에 할 작업 화분은 위에가 둥그럽고 밑에가 좁아지는 화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베끼는 화분은 이걸 그대로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좀 원형이나 이런 화분들은 베끼기보다는 저는 직접 바로 보고 기존의 샘플을 보고 바로 조각을 들어가요. 근데 이제 처음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싱지에다가 먼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메인으로 들어갈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약간 조금 뭐라 할까요. 좀 더 해준다는 거죠. 주제의 그 그림이 있고 그 밑에 부주제의 그림을 넣습니다. 사이사이에. 지금 제가 옆에 뭘 넣을까 고민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넣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원하시는 그림을 벗기셔도 되고 그리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저작권법에 들어가는 그림들은 벗기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창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이 되는 장미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클레마티스 꽃도 좀 넣어주고 수구꽃도 넣어주고 플록스 꽃도 넣어주고 나비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옆에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작업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게 조금 이제 쉬워졌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니까 꽃사진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꽃만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화분이 좀 크기 때문에 메인에다가 커다란 장미꽃을 넣고 자 한쪽에는 클레마티스 꽃을 넣어주고 또 그 한쪽에는 수구꽃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화분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화분이 반건조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베낄 건데요. 아니면 그냥 라인으로 작업을 나중에 붓으로 라인을 그려주실 것 같으면 화분이 바짝 마른 다음에 종이 밑에다가 먹지를 대고 베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이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조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건조 상태에서 이렇게 꾸득꾸득해서 손에 묻어났을 때 묻혔을 때 이렇게 손에 묻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이 날 정도 됐을 때 바로 화분 위에다 넣고 이 그림을 따라 그립니다. 그러면 약간의 홈이 생기면서 그림의 라인이 살짝 보여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편평한 면에다가 베낄 것 같으면 잘 베내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위에 입구가 높고 넓고 밑에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걸 베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넓은 쪽은 넓은 쪽대로 이렇게 베낄 줄 수는 있는데 좁아지는 면은 꽃들끼리 막 겹쳐지고 그래서 막 꽃이 겹쳐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운데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살짝 베끼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조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다 하시면 하나하나씩 조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메인이 되는 꽃 중에서 베낄 수 있는 부분을 베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그 메인이 되는 부분 중에서 베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베낀 부분을 조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다시 재배치하면서 하나를 다시 베끼고 조각을 하고 그러면 라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그림을 다시 배치를 해서 조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그림을 그대로 들어가길 원해서 일단 제일 메인이 되는 부분, 베낄 수 있는 부분만 베끼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바로 조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그림하고 조각했을 때랑 그림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이번에 밑이 좁아지는 화분일수록 밑에는 거의 겹쳐져서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메인을 먼저 조각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저는 바로 조각을 나머지는 바로 조각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림 그리는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림 조그맣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대작을 하셔도 됩니다. 조그만 거는 제가 예전에 샘플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베끼어서 이렇게 하시면 초보자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조각도 하고 그림도 하고 하는 거 제가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각하기 전에 한번 베끼어 보겠습니다. 자 화분이 위에가 넓고 밑에가 많이 좁아져요. 그런데 제 그림은 제가 그린 걸로 보시면 이렇게 편면이에요. 편면이기 때문에 원형에 이게 베끼어 질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쪽은 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쪽은 중간 부분은 잘 어느 정도 베끼어져요. 그런데 위하고 아래 보시면 접혀져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구겨집니다. 그리고 꽃 자체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베낄 수가 없습니다. 이 원형 화분은 그 대신에 이제 넓적한 화분이라든가 평평한 면은 잘 베끼어 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반건조된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기 때문에 흙이 반건조됐고요. 그 위에 바로 그림을 그려서 따라 그려서 조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각이 아니고 부스로 라인을 그리시는 분들은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이 그림과 화분 사이에 먹지를 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잘못 그렸어도 그 먹지는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다 날아가기 때문에 라인을 그대로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요렇게 따라서 일단 종이에 트레싱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요렇게 반건조된 화분에다가 그려서 조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번 설명드리지만 밑에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꽃이 많이 찌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그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베낄 수 있는 가장 많이 베낄 수 있는 요런 부분을 먼저 가운데 부분을 먼저 베끼어 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하나하나 베끼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따로 재배치를 해서 바로 조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메인에 들어가는 꽃을 넣고 그 부재료를 해서 옆에 양옆에 해서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꽃들, 평소에 좋아하는 꽃들 가운데 메인이 되는 꽃을 크고 선명하게 좀 정교하게 그린다 치면 양옆으로 부주제가 되는 꽃들을 좀 크기가 조금 작으면서 이렇게 잔잔한 꽃을 넣어주면 예쁩니다. 그리고 빈 부분이 조금 더 남는다 하시면 나뭇잎을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게 화분이 가운데 장미꽃이 조금 메인이기 때문에 장미를 요렇게 베낄 수 있는 부분까지 일단 베끼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베낄 수 있는 부분 가운데 부분하고 이렇게 옆 부분하고 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 베낄 수 있는 만큼만 살짝 베끼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베낀 부분을 조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이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밑그림을 밑그림을 보고 다시 재배치하면서 바로 조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에는 채색하는 영상만 보여드렸는데 또 너무 채색하는 영상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림을 어떻게 넣느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요번에는 그림을 넣고 조각하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영상 찍을 동안은 화분이 마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채색하는 것까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라인을 선명하게 따주고요. 자, 편면적으로 어느 정도 베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휘어지는 화분은요. 그래서 요런 거는 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니까 메인으로 들어가는 꽃을 하나 넣고 최대한 베낄 수 있는 만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조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또 꽃 한 송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조각을 하고 그걸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밑부분이 많이 좁아지는 화분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배치해서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대로는 꽃이 구겨지고 막 꽃길이 막 겹쳐지고 그래서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낄 수 있는 부분을 베끼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하나 조각을 하시면서 베끼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바로 조각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 작은 화분은 그림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커다란 화분은 꽃이 많이 들어가고 구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베낄 수 있는 만큼 베끼시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하나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밑이 많이 좁아지는 화분은 사실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반건조되는 상태의 화분이 너무 안 마른 상태에서 젖어 있으면 지금 라인을 따는 과정에서 이 기름 종이가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라인도 달라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라인을 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각을 굳이 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면 중간에 이 화분을 바짝 아주 바짝 마른 다음에 거기다가 중간에 먹질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먹질도 그렇고요. 연필 자국도 만약에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작업을 하시겠다 하시면 화분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연필로 바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굳이 수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연필도 불에 구워 나오면 다 지워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벗겼어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찌그러지고 구겨져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살짝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반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완전 건조가 안 돼서 살짝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굵게 조각을 하고 싶으시면 대나무 그 꼬치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송곳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가는 선을 하기 위해서 샤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선이면 제가 이제 원하는 정도의 라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진하게 좀 더 약간의 뭐랄까 입체감을 더 살리고 싶으시면 두껍게 송곳으로 파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라인에 파는 거 보시면 이렇게 이걸 뭐랄까요? 화장토 이 찌꺼기가 보시면 조각한 찌꺼기 흙찌꺼기가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때가 아주 가장 이상적이게 조각이 될 정도의 흙입니다. 근데 이제 화분은 위쪽이 먼저 작업 위쪽이 제일 먼저 마르기 때문에 위쪽이 하얗게 되고요. 밑에가 좀 더 덜 말라서 밑에 부분이 조금 더 촉촉합니다. 위쪽이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져도 밑쪽은 조금 더 촉촉해서 라인이 좀 뭐랄까요? 두껍게 나오기도 하고 끈적끈적하게 하기도 하고 이 화장토 찌꺼기 흙찌꺼기가 찌꺼기가 조금 더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라인을 아예 깨끗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를 먼저 조각을 하고 아랫부분을 조금 더 마른 다음에 조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이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조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끔 이거 스펀지, 막대 스펀지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세요. 막대 스펀지는 네이버나 아니면 초록창 같은데 검색창에다가 도예 재료 판매하는 것을 치시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거기 들어가시면 뭐 흙도 팔고 물감도 팔고 여러가지 붓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택배가 다 잘 되기 때문에 주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막대 스펀지도 거기에 스펀지가 있어요. 긴 막대 스펀지가 있고 짧은 막대 스펀지가 있고요. 그리고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쓰는 이 막대 스펀지는 커다란 화방에서도 팔아요. 예전에 남대문 알파문구에 거기에 커다란 화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라인이 진해지고 두꺼워지고 있어요. 위에는 알맞게 말랐는데 밑에는 조금 덜 마른 상태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팔만 하고요. 이게 만약에 찐득찐득하게 떡이 져서 나온다 할 정도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화장토가 바짝 마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에 지워지거나 약간 묻어날 수도 있고요. 떡이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손톱 자국이 되게 잘 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예민하거든요. 이게 반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각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최대한 라인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이게 라인이 만약에 잘못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꽃잎 그려주시고요. 그릴 때 이 꽃잎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튀어나온 잎, 뒤집어진 잎, 뒤쪽으로 있는 잎 그 언급법을 잘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꽃이 자연스럽게 마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방향을 잘못했거나 그러면 꽃이 굉장히 어색해지고 이상해질 수 있어요. 자 사이사이도 지금 제가 뭔가를 넣고 있죠. 이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림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가 첨가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재구성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채색하는 것까지 영상을 다 붙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길더라고요. 제가 많이 짧게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도 영상이 길어져서 지루할까봐 제가 체색하는 영상은 바로 이어서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흙이 마르는 대로요. 흙이 바짝 마르지 않고 채색을 하면 이게 화장터 부분이 떡이 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워지고 얼룩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바짝 마른 다음에 할 거고요. 가마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초벌 전에 채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벌을 굽고 나서 그 위에다 채색을 하시면 이게 화장터가 지워지거나 떡이 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마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한 다음에 바짝 말렸다가 초벌을 굽고 그 위에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꽃잎장을 한 장 한 장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마인데요. 지금 7월 가마가 7월 18일 가마인데요. 이번에 주문해 주신 화분들이 제법 커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7월 가마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들이 이번엔 큰 화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 화분이 100개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큰 가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8월 가마가 8월 29일 가마인데 아무리 봐도 7월 가마에 다 안 들어가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8월 초에 가마를 잡으려고 지금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잡게 되면 8월 8일 원래 8월 29일 가마인데 8월 8일 가마를 해서 그러니까 7월 18일 가마에 넣고 다 안 들어가는 거는 8월 8일 가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마방이 지금 예약이 다 차서 저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예약을 해놔서 예약이 지금 제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8월 8일 가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탁은 드려놨고요. 그래서 8월 29일 가마를 8월 8일로 땡기면 사실 저는 그 8월 8일 가마에 많이 안 들어 제가 작업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공 가마를 돌리더라도 몇 분께 아니더라도 해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가마고요. 그때 아마 나머지 분들께 구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가마 나오는 거 봐서 문자 드릴게요. 일단 내 가마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죄송하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클레마티스 꽃을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그냥 그리고 있어요. 원래 클레마티스 꽃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그냥 변형된 꽃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고 있어요. 자 메인으로 장미가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장미를 진하게 보통은 빨간 장미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하게 안 들어갈 거고요. 은은하게 약간 노란 분위기도 들어가고 약간 붉은 분위기도 들어가고 해서 은은한 장미를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클레마티스 같이 비슷한 이런 변형된 꽃도 지금 넣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꽃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도 예쁘더라고요. 작은 화분에는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조잡스러워요. 그런데 큰 화분이기 때문에 특대 분화분에는 이렇게 넣어도 될 거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제가 뭔가 덧대고 있죠. 자 뒤에 보면은 제가 아까 그려놨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보고 다시 재배치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하나하나 따로 조각한다는 생각으로 하나 베끼고 그리고 하나 베끼고 그리고 조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꽉 차고 작품이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꽃을 상상을 해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보고 있어요. 자 조금 이렇게 그려보고 또 저 반대편도 그려보다가 어느 정도 또 맞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꽃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을 봐가면서 비슷하게 비중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이거는 수국꽃이고요. 수국도 이렇게 다발로 했으면 그러니까 수국꽃이 잔잔하면서도 다발로 있으면 소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국꽃을 옆에 부 메인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조금 뭔가 아쉽다 하시면 거기다 조그만하게 미니꽃을 조금 더 더 넣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화분이 크기 때문에 꽃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조금 꽉 찬 느낌으로 해서 제가 화분에 꽃을 그렸고요. 너무 꽉 찬 거 싫으시다 하시면 여백의 미를 살려서 그림을 넣어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그림이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채워드리는 걸 좋아하셔서 주문받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많이 넣어드리고 있고요. 제가 혼자 작업하는 작업분 같은 경우는 여백의 미를 둬서 조금 많이 비워두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수국꽃을 양옆에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왼쪽과 오른쪽이 구도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 멀찍이 떨어지셔서 한 번씩 쓱 반쯤 눈을 감고 윙크해서 한쪽을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장미 큰 꽃송이가 있기 때문에 잔잔한 꽃송이로 옆에 넣어주었고 자 그 대신에 이제 덩어리로 약간 좀 은은해 보이는 수국꽃을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색깔을 쓸 때도 은은하게 쓸 거예요. 너무 진하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채워주시고요. 너무 꽉 채워도 재미가 없습니다. 답답하고요. 저는 원래 제가 만약에 제가 제 스타일로 한다라면 사실 이렇게 많이 꽃을 안 넣어요. 근데 이제 풍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많이 풍성한 걸 원하세요. 그래서 꽃을 최대한 많이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국꽃을 넣은 다음에 조금 이쪽이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플록스 꽃을 이렇게 조금씩 조그마한 꽃송이가 모여있는 그런 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넣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넣으시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보고 베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자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잎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소양수제압은 글씨 넣으면 끝이 납니다. 자 오른쪽이 조금 빈 것 같죠? 뭔가 그래서 남은 잎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양쪽 봐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어떻게 들어가야 좋을지 자 그래서 밑부분은 남은 잎을 조금 더 넣고 자 수국 남은 잎을 넣고 그 다음에 어 위쪽을 일부러 비워두었어요. 왠지 꽃이 있는데 나비가 없으면 또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나비 한 마리 그려주려고요. 자 이렇게 봐가면서 왼쪽 오른쪽 봐가면서 그리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지금도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조금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국꽃도 위에 한 송이 밑에 한 송이 그러고 보니까 조금 뭔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꽃송이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런 꽃들이 은은하게 채색을 하면 뭉쳐지는 꽃들이 단순하지만 않고 그게 굉장히 화사해진다는 거죠. 작은 꽃송이라서 이팔도 작게 그리구요. 자 그리고 나서 나비 한 마리 그려주고 나면 자 완성이 됐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른쪽이 어느정도 차고 왼쪽이 자 글씨를 뒤에 소양을 쓰고 나니까 왼쪽이 비더라구요. 조금 더 오른쪽 그림이 더 많고 그래서 왼쪽에다가 클레마티스 꽃을 조금 더 보강을 하려구요. 이파리도 조금 보강을 하구요. 넣다보니까 제가 그림을 많이 넣어드리고 싶은 욕심에 자꾸 넣다보니까 그림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요번 화분에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화분 반 정도만 그림을 넣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게 주문은 받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그림을 많이 채워드리고 싶어서 넣다보니까 반도 넘게 그림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자 나비도 한 마리 그려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남겨놨었어요. 조금 나비가 안 들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나비 넣구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 글씨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 거기에 클레마티스를 넣고 나면 요번에 조각하는 왕성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좀 숙달되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것보다 종이에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벗길 수 있는 부분까지 벗기고 나머지를 직접 조각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이 빨라지고 깔끔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바로 하신다 하시면 흙을 바짝 말린 다음에 바로 위에다가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화장토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제 종이처럼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그리시고 웬만하면 지우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필은 어차피 나중에 다 불에 구워나오면 날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제 화분이었고요. 제가 또 부지런히 이 화분 말려서 또 채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색도 궁금하시죠? 요번엔 진하게 막 진하게 안 할 거고요. 은은하게 약간 파스텔 톤도 들어가고 은은하게 채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수제 화분이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거는 어쨌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댓글에 달아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는 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번 geç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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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